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흥하는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오재윤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대비를 위한 지구과학2 연간 커리큘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지구과학2를 선택하실 때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에서든 일단 선택을 하셨다면 뒤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그렇죠? 앞으로 달려나가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대로 완벽하게 증명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정말 진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가셔야 해요. 아시겠죠? 좋아. 그래서 일단 지구과학2를 선택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어쨌든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연간 커리큘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연간 커리큘럼 저희들이 어떻게 강좌를 구성했다라는 걸 소개해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수순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습 가이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오즈 입문 자 총 9강 더하기 8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지구과학1 영역에 해당하는 게 9강 지구과학2 과정에 해당하는 게 8강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자 일단 지구과학1도 하고 2도 한다라고 했을 땐 지구과학2에 해당하는 입문편 강좌만 들으시면 일단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최근에 뭐 그런 일이 거의 없긴 합니다만 지구과학1을 하지 않고 2만 선택해서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지구과학2를 공부할 때 지구과학1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몇몇 일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구과학1도 하고 2도 한다라고 했을 땐 지구과학1에 대한 어떤 나름의 성취도는 꽤 높은 수준이니까 지구과학2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는 저 뒤쪽 지구과학2에 해당하는 입문 강좌만 따라오시면 되겠고 지구과학1 건너뛰고 지구과학2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구과학2를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과학1의 필수적인 내용들을 여기에 살포시 넣어두었으니 저거 잘 듣고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여러분들 입문을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자체를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듣고 가는 게 맞는 거야. 오케이? 지구과학2잖아. 2잖아요. 대충해서 될 게 아니거든. 정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꽉꽉 밀도 높게 내용들을 채워나가서 완벽하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구과학2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강좌는 저기 써져 있다시피 2013학년도 버전으로 제작이 된 거예요. 새롭게 신규 제작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과거에 제공해 드렸던 제작했던 강좌의 완성도라든가 내용 그리고 그 깊이 등등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판단되었기에 저렇게 제공해 드린 점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매직 개념 그리고 매직 기출 자 개념 강좌 기출 강좌 이렇게 따로따로 제공이 됩니다만 얘네들은 같이 병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케이? 음 개념 강좌 1단원 들으면 기출 분석 1단원 끝내야 돼요. 개념 강좌 2단원 들으시면 기출 분석 2단원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단원별로 듣고 듣고 다음 대단원 듣고 듣고 이렇게 가셔도 되고 아니면 대단원의 하위의 중단원 수순으로 중단원까지 공부하고 기출 분석 중단원 듣고 기출 분석 이렇게 따라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개념 강좌랑 기출 강좌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개념과 기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병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개념 강좌가 와 분량이 이 정도 기출 분석은 이 정도 에다가 2025 학년도 기출 문제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수학능력시험 문제 추가적으로 60문제가 더 붙게 될 예정이거든요. 그거까지 하면 이제 강수가 더 많아지긴 할 텐데 와 그럼 개념과 기출 다 하면 저거 와 저거 너무 많은데 저거 언제 다하죠? 음 잘들어 여러분들 지구과학 2는 무엇이 관건이냐면 전범위의 공부를 다 끝내냐 끝내지 못하냐 만으로도 그냥 딱딱 줄이 세워져요. 알겠지? 어 저걸 제대로 완벽하게 완벽하게 일단 1차적인 마무리를 해두는 것만으로도 어 그렇지 어느정도 성과를 이뤄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아무래도 투과목의 특성상 학습 기회가 많지 않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 어? 뭐 지구과학 2만 2년 3년째 공부했다.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재학생들 기준으로 본다면 투과목에 노출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까지 길지 않기 때문에 어 저렇게 분량 많은 내용 깊이 있는 내용들을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회 반복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지? 그러다보니 지구과학 2를 한다라고 마음을 먹고 덤비긴 했습니다만 제대로 완벽하게 전범위에 대한 학습이 안 끝난 채로 시험장에 가는 친구들도 꽤나 많이 있어요. 꽤나 많이. 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1차적인 학습 목표를 전범위에 대한 완벽한 개념과 기출 분석을 끝낸다를 목표로 일단 학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어. 그래서 지구과학 2는 전체 7개의 대단원으로 구분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반부는 머리를 많이 써야 된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한 1단원, 2단원, 3단원 정도까지는 물론 일부일부 머리 쓰고 이해해야 되는 내용들도 있긴 합니다. 자료도 해석해야 되고 조금이지만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있기도 하고 근데 1, 2, 3단원의 대부분은 암기 위주로 내용이 진행이 되고요. 4, 5, 6, 7단원부터 이제 머리를 조금 많이 쓰고 좀 더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고 입체적인 공간 지각 능력이 요구되기도 하고 등등 다양한 내용들이 이제 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부에 시동을 잘 걸고 그 암기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절대 많은 게 아니야. 뒤쪽 공부하다 보면 차라리 이렇게 간단하게 단순 암기만으로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차라리 더 고맙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좋아. 그래서 초반부에 시동을 걸고 차근차근 짝짝짝짝 빠르게 진행해놓고 후반부의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앞쪽 내용도 금방 까먹어요. 이게 분량이 많고 할 게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 그래서 개념과 기출분석을 끝낼 때 그냥 단순하게 1단원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쭉 가는 걸 한 번 쫙 간다고 했을 땐 앞에 빠트린 내용이 너무 많아져요. 그럼 권장드리는 건 한 1단원, 2단원, 3단원 정도까지 공부를 했잖아. 그치? 그리고 한 4단원 정도 나가게 되는 시점에선 4단원부터의 공부와 1단원, 2단원, 3단원의 복습을 같이 해주시는 걸 조금은 권장드리고 싶어요. 이해가신지 무슨 얘기인지? 1단원부터 쭉 공부를 합니다. 쭉 공부를 해. 한 번 됐고 4단원부터 공부를 하면 4단원부터 나가는 진도와 1단원의 복습 이거를 얘랑 얘를 같이 해서 이놈들을 조금 더 빈틈없이 채워나가면서 후반부 내용 챙겨가셔라 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개념과 기출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언제까지 끝내는 게 좋으냐?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제일 좋아요. 지구과학 툴을 공부해서 나름 성공 사례들, 성공하신 여러 선배님들의 의견을 구해보셔도 다 똑같은 얘기할 거예요. 아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걸 끝내셔야 돼요. 알겠지? 그럼 늦어도 언제까지... 이게 자꾸 약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미친 척하고 그냥 달려가셔야 된다니까. 1월이 됐든 2월이 됐든 최대한 빨리 끝내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사실 이거 2월까지 여기까지 전범위를 완벽하게 끝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다른 여러 구경수 주요 과목이나 다른 탐구 과목에 대한 성적이 진짜 안정적으로 너무 잘 나오는 상황에 지구과학 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이게 사실 2월까지 이거 끝내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 그래서 너무 또 무리하게 계획 잡고 하다가 또 약간 뒤틀어지는 일이 생기면 또 안 되니까 그래도 권장드리고 싶은 건 잘 들어 6월 모평 전까지 그러니까 6월 초에 6월 평가안부의고사 진행되니까 5월 말까지 해서 개념과 기출분석 전 범위를 완벽하게 끝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완벽하게라는 건 이제 겨우 한 번 공부했다. 이건 아니고요. 최소 2회독 정도는 가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조금만 더 뒤처진다면 6월 모평은 사실 전범위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치? 전범위 시험이 아니야. 5단원의 일부 정도 내용까지만 포함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어쨌든 6단원, 7단원 내용은 이쪽에 포함이 안 돼요.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의 일정이 조금 부담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면 6월 모평 전까지, 즉 5월 말까지 6월 평가안부의고사에 대한 시험 범위까지만 완벽하게 공부 끝내주시는 걸 목표로 달려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알겠지? 대신 이건 안 돼. 전체를 대충 공부하는 건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알겠지? 6월 모평 시험 범위까지 완벽하게 공부해. 뒤쪽을 아예 하나도 못했다고 하더라도 6월 모평 시험 범위까지 완벽하게 공부해 놓는 걸 저는 더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후에 이제 6월 모평 이후에 6월 모평 진도까지 대략은 5단원 초반 정도 에대용까지에 대한 복습을 하시면서 후반부 진도 6단원, 7단원 공부를 같이 해주시고 추후에 6, 7단원 복습 또 완벽하게 끝낸 다음에 9월 평가안부의고사를 맞이하는 그런 정도 일정이면 일단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이걸 빨리 끝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1단원 공부할 땐 알겠어요. 2단원 공부할 때도 알겠거든요. 근데 4단원, 5단원쯤 가면 앞에 1단원에 뭐 있었지 2단원에 뭐 있었지 그런 내용이니까 이게 여러분들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원래 원래 아주 익숙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좀 낯설은 내용들이 초반부부터 대고 등장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반복 학습을 하기 이전에는 내용들이 정말 빠르게 증발될 수 있어.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언제든 필요할 때 앞에 내용들을 들춰보시면서 자기 전에 침대 옆에서 책을 한번 살짝 펼쳐보시고 필기노트를 살짝 펼쳐서 읽어보시면서 꾸준한 복습을 하면서 개념과 기출분석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기출분석에 대한 추가적인 말씀 잠깐 드리면 기출분석은 스텝1과 스텝2 두 단계로 구분을 해놨어요. 스텝2에서는 조금 더 고난도 문제들을 따로 모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전범위의 개념학습이 필요하고 기출분석이 필요하다고 했을 땐 스텝1 수준의 문제풀이까지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우선적인 학습 그리고 나서 스텝2 대단원별로 스텝2 문제들이 뒤쪽에 따로 또 붙어있거든요. 스텝2 수준의 문제들을 따로 모아서 공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 6월 9월 수능 기출문제가 뒤쪽에 추가로 촬영돼서 같이 제공이 될 텐데 얘네들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2025학년도에 즉 2024년에 신규로 제작이 되었었던 2024년까지 2025학년도 수능 대비 버전으로 최신 기출문제까지 다 포함된 그런 강좌이기 때문에 이 신규로 올라가는 문제들을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책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더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빠르게 끝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했다라고 했을 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기출분석까지 끝내면 지구과학2 교육과정에서 과거 역대로 출제됐었던 기출문제까지를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근데 우리의 공부가 딱 그 정도에 그치면 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맞잖아.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이 정도 수준까지야. 그럼 앞으로 수능이 나올 땐 조금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가는 것들이 한두 개 섞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새롭거나 낯설거나 이런 유형들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이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공부 오즈 실전 문제가 있습니다. 역시 2023학년도 버전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강좌인데요. 저희 연구실을 제작한 문제들로 기출 사례들에 대한 어떤 변형 뿐만 아니라 과거 기출문제에서 다뤄지지 않았었던 내용들에 대한 조금 더 고난도 문제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수능의 완벽함을 기하기 위해선 실전 문제까지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9월 모평 전에 여기까지 끝내는 게 일단 필요해요. 이 정도까지 오면 전범위에 대한 개념 기출 분석은 한 최소 3회두고는 돼야 되는 게 맞고 이곳까지 가야 되지. 근데 그 일정이 빡빡해요.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9월 모평 이후에 오직 파이널 강좌가 개강이 됩니다. 자 다지선다로 구성돼서 가장 핵심적인 필수적인 내용들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된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어 수능 전 최종 점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랑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 분석자료와 함께 해설 강의가 업로드가 되겠죠? 어 해설 강의도 꼼꼼하게 봐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됐습니까? 좋아.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지금 2023학년도 버전으로 강좌가 이렇게 제작이 됐었는데 어 이제는 또 벌써 또 과거 이야기가 어 꽤나 오래전 일 같은데요. 어 잠깐 이해된 소개 말씀드리면 2023학년도 수능까지는요. 이제 일부 대학에서 어 2과목을 선택해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상위권 학생들이 대고 몰려서 어 이 2과목에 대한 공부를 했었고 그러다보니 출제 난도는 하염없이 높아지는데 응시생들의 실력 또한 그에 뒤처지지 않고 조금 더 앞서나가는 수준으로 실력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023학년도 수능까지는 와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컷은 낮지 않게 어 가치 높게 어 나오는 그런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4학년도 2025학년도로 넘어오면서 그런 이제 꼭 2과목을 선택해야지만 응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한조건이 사라지는 상황이 펼쳐져서 이제 뭐 가산점 이슈라든가 몇몇 그런 것 때문에 이제 2과목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어쨌든 그전보다는 출제 난도가 조금 진정세로 접어든 그런 상황이 된거에요. 오케이? 어 그리고 2025학년도 수능 그리고 2025학년도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 결과를 토대로 조금 분석을 해보면 지구과학2를 응시하는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물론 2026학년도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 2025학년도까지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는거에요 1등급컷은 높아 낮지 않아 어 문제가 아주 완전 말도 안되게 말도 안되게 쉽게 나오는거 아니긴 한데 어 몇몇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요 어 오케이 공부는 할만큼 진짜 제대로 해야 돼 대충해서는 안돼요 근데 1등급컷은 높은 편이에요 오케이 근데 2등급컷 3등급컷은 꽤나 낮아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어 지구과학2를 하겠다고 덤빈 친구들이 있어 그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실력을 겨루는거에요 어 근데 어 몇몇 상위권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부 문제가 있고 개념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는 다수의 문제들이 있는데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전범위에 대한 개념 및 기출 분석이 제대로 안되어서 공부만 제대로 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조차 못 푼 친구들이 꽤나 많았기에 1등급컷은 낮지 않았지만 일부 이제 완벽하게 공부를 끝낸 친구들은 잘한거죠 근데 2등급과 3등급의 어떤 실력 차이가 좀 벌어지는거에요 괜찮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 있다면 어떤 양상이냐면 중앙위권들이 조금 이렇게 어? 이쪽으로 분포하고요 아주 잘하는 일부 상위권들은 저 위에 꼭대기에 매달려있는 그런 상황의 어떤 결과가 2025학년도 수능의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을거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게 이거를 제대로 끝내잖아? 물론 어렵게 출제되는 문제도 있죠 변별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개념학습과 기출분석 개념원리를 알고 적용시켜서 문제가 풀리되는 과정을 완벽하게 끝내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끝내두는 것만으로도 일단 꽤나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게 가능하다 어? 이제 거기서 시간 내 문제도 풀어야 되고 빠르게도 풀어야 되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고 어려운 문제도 풀어야 되고 그런 어떤 완벽함이 더해졌을 때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더 추가적인 연습이 더 필요한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입각한 모의고사 커리큘럼 자 모의고사는 2024학년도 버전 2023학년도 버전 문제의 일부 리뉴얼이 되어서 2024학년도 버전으로 일단 현재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의고사 시즌1,2 같이 패키지로 묶여있고요 시즌당 4회 총 8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 수준과 난도 풀어보시면 깜짝 놀라요 오케이? 그나마 2023학년도 수능 대비 수준보다 조금 더 매운맛을 줄인 2024학년도 버전으로 리뉴얼을 하면서 조금 순한 맛을 약간 첨가시킨 그런 정도의 문제들로 구성을 해뒀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2024학년도 5학년도 수능 난도랑 비교할 땐 이거는 나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전에 입각한 그런 훈련을 하면서 완벽함을 기하기 위한 그런 컨텐츠가 바로 모의고사 커리큘럼까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연간 커리큘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개념과 기출분석이 있잖아 이거를 얼만큼 완벽하게 제대로 충실하게 학습을 했는지 아닌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구과학2는 여러분들 다 필요 없고 결국 개념 싸움이에요 알겠지? 선생님 저 개념을 아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데요? 물론 그런 게 있어 문제 자체가 어렵게 나오고 자료 분석 해석이 어렵게 나오고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을 펼쳐놓으면 문제 출제 난도 자체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단계에 이르기 전에 여기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거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학습과 과거 기출 사례들에 대한 어떤 풀이 과정의 연습 거기에 일단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으시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게 일단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26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6월 평가 업무 요구사 9월 평가 업무 요구사 출제가 돼 있죠? 맞지? 어 그래서 6월 9월 모평문제를 볼 때 예전에 제작해놓은 그런 강좌들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잠깐 2026학년도 수능 출제 난도가 이게 뭔가 예상 밖으로 예사롭지 않게 출제가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저희들한테 온다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는 내용이나 문제 수준 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게 판단이 된다면 그에 걸맞는 문제들을 각각 강좌에 추가해서 어? 좀 리뉴얼을 더 해서 여러분들이 2026학년도 수능 대비에 부족함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들 6월 모평 9월 모평 평가원 모의사 문제를 일단 보고 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고 논의를 해보고 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각각 시기에 맞춰서 공지를 해드리면서 같이 어? 열심히 해보도록 하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의 선택에 후회가 되지 않도록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야 그거 지구과학 2에서 너 좀 힘든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얄밉잖아요 그죠? 어? 어?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뭐 진짜 때려서 납작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 그래요 어? 이게 또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네 하여튼 어? 여러분들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대로 증명해내기 위해서라도 어? 진짜 더 많이 열심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각 단원별 학습법이나 세부적인 특징 학습 분량 신경 써야 될 것들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개념 강좌 기출 분석 강좌에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 어? 좋아 어쨌든 지구과학 2를 공부하는 시간이 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즐거운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이제 강좌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